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써내문 강화학장 팩 챔피언 로드 2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뽑지 못했던 GX 카드 싸그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크 영꽃몬 켄카 프렌드벌 불에너지 엘리게이 포켓몬 교체 마기라스 홀로카드 초라기 코리갑 마그마그 입치트 악에너지 쉘곤 레인보우 에너지 러파파 홀로카드 선인왕 어두움 대신 퍼프니 프렌드벌 불에너지 발바로 에너지 갈아달기 발바로 홀로카드 리아코 찌리리공 마그마그 노고치 강철에너지 밤선인 부활초 펀치코 홀로카드 꿀꺽몬 에버라스 게을러 악옹이 페어리에너지 영치코 포케네비 우츠버터 홀로카드 리아코 꿀꺽몬 마그마그 게을러 강철에너지 마그카르고 슈퍼포케몬 회수 루어볼 홀로카드 슬라크 코리갑 아공이 에너지 순환장치 번개에너지 밤선인 규토리 장인 강철톤 홀로카드 초라기 솔록 캔카 퍼프니 초에너지 칠색조 부활초 장크로다일 홀로카드 찌리리공 뒤에 뭔가 떴습니다 페이검 노고치 노고치 입체트 풀에너지 로토스 땅밑 탐험대 프리저 GX From 스페어 프리저 모다피 어둠 대신 게을러 에너지 순환장치 번개에너지 깜깜이 이상한사탕 아리아도스올로카드 랜턴 롱스톤 아챠모 아꽁이 초에너지 영치코 흉내내기 아가씨 게을킹 홀로카드 게으른 고릴라 골깍 골깍 강몬 선인왕 노고치 이수재의 메인터넌스 물에너지 우츠덩 루어볼 영치코올로카드 랜턴 모다피 입치트 아챠모 격투에너지 테기라스 슈퍼포켓몬의수 포만더 GX 하이퍼레어 박스값 오늘도 건졌습니다 역시 금손 아닙니까 포만더 GX 하이퍼레어입니다 가장 구하기 힘든 GX카드 포만더 GX 하이퍼레어입니다 HP가 250 홍련의 불꽃 200 화염비행 GX 자마보 실드에 바로 꽂아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카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해야합니다 포만더 GX 초라기 스라크 마그마그 입치트 악에너지 루어볼 깜깜이 마기라 솔로카드 리아코 꼴깡몬 퍼프니 프렌드벌 불에너지 루어 레인보우에너지 칠색조 포만더 GX 이번에는 일반 버전의 GX카드입니다 연타로 GX카드 뽑았네요 일반 버전과 하이퍼레어 연타석으로 뽑았습니다 포만더 GX 슈퍼레어만 뽑으면 이번에도 잠만보 실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검 코코리 마그마그 노고치 강철에너지 포켓몬교체 마그 카르고 로파파 로파파 홀로카드 랜턴 어둠대신 게울로 아공이 폐허리에너지 이상한사탕 우추동 번치코 홀로카드 선인왕 영꽃몬 이쯹치트 아차모 격투에너지 발바로 로토스 마그마그 홀로카드 롱스톤 꿀꺽몬 켄카 티비 리포타 악에너지 쉘곤 에너지 갈아 달기 우츠버트 홀로카드 두번째박스 켄카, 퍼프니, 초에너지, 칠색조, 부활초, 짱크로우, 다일, 홀로카드 찌리리공, 페이검, 노고치, 입치트, 풀에너지, 로터스, 땅밑 탐험대 포만다 GX 또 나왔네요 아쉽게 슈퍼력 아닙니다 일반카드 포만다 GX 중복입니다 실드에 꽂아야겠죠 바로 낀고겠습니다 포만다 GX 두장째 나왔습니다 모다 피 어둠 대신 게을로 에너지 순환장치 번개 에너지 깜깜이 이상한사탕 아리아도스 홀로카드 랜턴 롱스톤 아차모 아공이 초에너지 이영치코 흉내내기 아가씨 겨울킹 홀로카드 골깡몬 선인왕 노고치 이수재의 메인터너스 물에너지 우추동 루어볼 쓰라크 홀로카드 영꽃몬 켄카 브랜드볼 불에너지 엘리게이 포켓몬교체 마기라 솔로카드 초라기 코리갑 마그마그 입치트 악에너지 쉘곤 레인보우에너지 로파파올로 홀로카드 에바라스 리아코 노고치 입치트 풀에너지 포켓 네비 밤선인 노고치 홀로카드 쓰라크 에바라스 마그마그 겨울러 강철에너지 깜깜이 흉내내기 아가씨 퍼퍼니 홀로카드 꼴깡몬 초라기 악공이 에너지 순환장치 번개에너지 칠색조 루어볼 짱크로다일 홀로카드 페이검 초라기 마그마그 노고치 강철에너지 땅밑 탐험대 칠색조 마기라스 홀로카드 칠색조 모다피 어둠 대신 게울러 에너지 순환장치 번개에너지 깜깜이 이상한사탕 루나톤 홀로카드 초라기 솔로 켄카 퍼퍼니 초에너지 칠색조 부활초 우츠버트 홀로카드 스라크 코리갑 아공이 에너지 순환장치 번개에너지 밤선인 유토리 장인 강철톤 홀로카드 선인왕 어둠 대신 퍼퍼니 프렌드볼 불에너지 발바로 에너지 에너지 갈아달기 켄카 홀로카드 리아코 찌리리공 마그마근 노고치 강철에너지 밤선인 부활초 번치코 홀로카드 선인왕 빨간색 구맥 로봇 엘로 앙콩 에버라스 겨울어 아공이 페어리에너지 영취코 포켓내비 우츠버트홀로카드 세팩 GX카드 자 이번에도 나올것 같습니다 랜턴 모다피, 입시트, 아차모, 격투에너지, 테기라스, 슈퍼 포켓몬 회수 딱습니다! 마인맨 GX 하이퍼레어 새로운 GX카드 건졌습니다. 하이퍼레어 귀한 카드죠? 박스값 건졌습니다. HP가 150 브레이크 다운 라이프트릭 GX 마임을 하고 있는 귀여운 포켓몬 마인맨 GX 실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맨 GX 두팩 남았습니다. 여기서 GX카드 나올 것 같습니다. 연타 기대해봅니다. 페이검 코코리 켄카 TV 리포터 악에너지 엘리게이 규토리 장인 루나톤 홀로카드 마지막 팩입니다. 여기서 GX카드 나오길 바랍니다. 솔로 영꽃몬 아차모 퍼프니 물에너지 쉘권 땅 밑 탐험대 강철톤 홀로카드 아쉽게 끝! 오늘은 챔피언로드 두 박스 까봤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